다 너한테 보내줄 거야. 안 돼. 애들한테 보여줘야지. 광력이한테. 간차 없어요 여기는? 어 냅둬 그냥. 그녀는 나와 걸을 때 항상 왼쪽에 그래야 걷기 시작해. 그녀는 영화 볼 때도 항상 왼쪽에 그래야 웃기 시작해. 두 팔을 벌리고 그녀를 안아 줄 때도 그녀는 왼쪽 가슴에 그래서 나의 왼쪽은 따뜻한 온기로 언제나 항상 포근해. 언제나 너의 왼쪽이고 싶고 너의 반쪽이고 싶고 전부가 되고 싶고 난 항상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의 작은 입술 위에 내 맘을 정해주려 해. 두 팔을 벌리고 그녀를 안아 주는 내 왼쪽 가슴에 그래서 나의 왼쪽은 따뜻한 온기로 언제나 항상 포근해 언제나 너의 왼쪽이고 싶고 너의 반쪽이고 싶고 전부가 되고 싶은 난 항상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의 작은 입술 위에 내 맘을 전해주려 해 넙 말면서 벗어나고 싶다 또 meu 애교 중에 하나는 아기처럼 너를 사랑하는 일 내겐 무엇보다 힘이 들지만 기다릴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걸 너와 차를 마시고 너와 함께 길을 걷는 건 내게 행복해 Lady You the only one 아 더워 재밌다